넌 여기 남아서 청소나 해! 광주 넌 항아리에 물이나 채워! 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해! 당신이 떠올린 계모도 같은 모습이었나요? 화내고 와때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려고요 구박도 하고 얄미워요 계모요? 나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계모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6살 새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화에서는 나쁜 계모고 나쁜 새엄마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걸 또 아이들이 계속 이어서 볼 거를 생각하면 좋지 않죠 대한민국 열 가정 중 두 가정은 재혼 가정 계모 계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전래동화 옆에 새로운 동화를 두고 싶었습니다 마음이음 동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진짜 계모의 이야기로 말이죠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무척 슬퍼할 거예요 다이야 다이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아줌마는 다이가 울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삐죽빼죽했던 다이의 마음은 조금씩 동글동글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애벌레처럼 꼬물꼬물 새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새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비예요 우리는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진짜 짝꿍이고요 애벌레와 나비처럼요 이 이야기는 서연이와 저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동화 속 계모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이들이 사는 세상 속 계모, 계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계모를 나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쁘게 생각했어요 다이의 책 속에서 보니까 착한 계모도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이의 엄마랑 우리 엄마랑 닮아요 흔적받지 엄마랑 이빨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다이의 엄마는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개모, 이을개, 어미모 엄마를 잊는 엄마 그 어디에도 나쁘다는 뜻은 없습니다 편견 없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m your energy GS 칼텍스 고마워요 55-000 car 4-100 2-100 5-100 5-100